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집에 관련돼서 제가 심심해서 강의를 올렸는데 또 요청도 있고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그 쭉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시골에다가 집 짓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집을 여러 채 지어보고 제가 설계도 옛날에 해보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양수리 쪽에 양평 쪽하고 제가 그쪽에 옛날에 전원주택 설계한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예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오 창피하니까 그때는 돈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집은 화이불치라고 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궁색하지도 않는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항상 저는 삶에 있어서 이 밸런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예 더 하고 싶어도 회선은 안되는게 있고 모자라면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되는게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만 하는 어떤 그 르까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집에 집을 짓는 구조 있잖아요 rc 구조라든지 뭐 흙 이라든지 뭐 그런거 에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 판넬 구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가 다 여러분들 기술적인 것도 말씀을 드려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역시나 이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이로 본질적인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거를 알지 않고서는 뻗어 나갈 수가 없는데 참 자 뭐 어쨌든 간에 어 그 여기 보니까 댓글들 에서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요 어 제가 이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이 뭐 돈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김상균 님이신데 저에게는 돈이란 밥도 되고 옷도 되고 집도 되고 사랑도 됩니다 따라서 전 돈이란 내 삶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에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거든요 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그런 말 했나요 법정 스님인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 했었죠 이게 화두 잖아요 일종의 화두 여러분 이 화두 고전을 공부할 때 이 공자의 논어를 예를 들면 공부한다고 치면요 불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다 알라신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 화두에 대한 화두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성찰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만화책만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런 이 화두를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기 뭐 제 마음속에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화두를 풀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만한 그만한 어떤 그 삶의 경륜이 필요해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요 경험이 필요하고 화두를 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세어보면 되죠 세어보면 세어보면 되는데 세어보라는 소리일까요 그렇지만 차라리 세어보는 게 네 관념 속에서 헛소리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다 화두잖아요 인생이 뭐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사는 곳이 뭐 인생이 어딨어 뭐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또 이렇게 새롭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사유해 보는 과정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시간들을 박탈을 당하잖아요 그쵸 정의를 내리기 저스티스 정의를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요 받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어떤 화두를 통한 어떤 사유 능력을 다 박탈 당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된다기 보다는 말 잘되는 사람이 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돈은 돈입니다 그냥 돈은 돈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도구죠 일등의 도구 그것이 삶이 될 필요도 없고 저에게는 저에게는 그래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밥이 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이분은 우리 상균님께서는 이건 뭐냐면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죠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란 내 삶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포지만 이분이 쓰시는 메타포지만 모르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으면 돈이퀄 삶이 되기 때문에 치환도 가능한 거예요 삶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돈에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의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돈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가 되어버리거든요 money is everything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바리세인의 누룩과 곰팡이 누룩이 그런 거죠 그런 걸 조심해라 그런 건 말의 언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선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상할까 봐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구나 잘 보관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리뷰크 버럭 화를 낸단 말이죠 야이 등신들아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돈이라는 것은 저에게 그냥 돈입니다 법정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저에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돈을 버는 순간 제가 동시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야 되느냐예요 내 옆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아픈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 사람 찾아다니진 않아요 일부러 그것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그게 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다시 또 기업이라든지 자산에 유통을 시키죠 계속 유통을 시키다가 계속 유통을 시키다가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돈을 번다라는 행위 투자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 유통 과정에서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유통의 어떤 범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양 그 양을 어마운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찰나에 어떤 순간에 그것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야 될 물길이 터졌다 그러면 그 물길로 가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나에게 머무를 필요가 돈이 나에게 머무르면 돈은 도둑놈이 꼬여요 여러분들 썩게 되고 썩으면 파리가 오고 똥파리가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뒷간에 가면 똥파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나에게 있고 내 금고 안에 있으면 그것은 썩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에게 망상을 만들어내요 이 돈으로 그냥 이러면서 그리고 쓸데없는 데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도 안 벌렀던 백수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축하 메시지가 오던 거예요 축하해 잘됐어 말은 그렇죠 그 사람은 바로 타겟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게는 저에게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유통시키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갈 때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아예 체크카드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돈도 뭐 저는 일체의 은행에다가도 돈도 안 더 놓고 그냥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어려운 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철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는 거죠 투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제 삶과 돈은 무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삶과 돈은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이렇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책도 읽고 제 삶에서 취미생활이라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기 뭐 화초 이거 뭐 천 몇 백 원짜리 갖다 놓고 20개 다 해봐야 15,000원 18,000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율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키우고 책 쓰고 사유하고 사유에 대한 기쁨이 많죠 요즘엔 이제 물고기 갖다 놔서 물멍 하고 있거든요 불멍도 아니고 물멍이 물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저께도 물고기가 한 요정도 10cm 가까이 되는 이 높이를 이 버들치가 팍 튀어 올라가지고 그 생명의 저항력 있잖아요 내가 비록 니놈한테 잡혀왔지만 어 나는 이 물고기 너에게 갇혀 살지 않겠다는 그런 무원의 어떤 어 그걸 보고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물고기만큼도 이 내 삶에서 저항을 하고 살아가느냐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 앙데르 코스톨라니의 투자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에서 앙데르 코스톨라니는 뭐 계란이론이네 해가지고 뭐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제시리보무원 이런 사람들 있고 있고 버핏에 대해서는 버핏의 철학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버핏이 얼마나 벌었냐 연평균 20% 수익률만 나와요 그 사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서 애플을 샀네 안 샀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정작 그들의 삶에 대해선 관심이 없죠 예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운영하는 거가 무관한 피터린치도 마찬가지죠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투자는 투자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예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예 왜 니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 집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오늘 치킨 얼마나 팔았냐 뭐 얼마 잘하냐 그런 간섭질을 하냐는 얘기죠 오늘 얼마 팔게 오늘 뭐 얼마 할게 이런 짓을 왜 하냐는 얘기죠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치열함만 해주고 돈만 내주면 되지 왜 그거를 가지고 니가 기웃거리냐는 얘기죠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제 삶과 무관한 돈은 돈입니다 이 사람들 야 너 돈이 있어야 쓰고 돈 있으니까 너 소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으니까 쓰나요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를 못하는 거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이거 화두거든요 이상하다 돈이 있어야 관리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건데 쟤는 관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돈이 없다 그러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2, 3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엄마 이제 주변 분들이 야 너 왜 그런 도박을 하고 그래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증명해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야 투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투자 한번 해보라 그러고 피터린치나 워렌버핏이 자기 돈 가지고 했나요? 다 남의 돈 가지고 했지 버크셔애드웨이가 다 워렌버핏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중에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다면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거지 그런데 걔가 주식으로 돈만 많이 벌어도 물론 사람들이 수익률 보고 오잖아 수익이 이렇게 났어 나한테 돈 투자해 그러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돈 만약에 해놓고 떨어지면 그 사기꾼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1인 투자 같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1인 투자 같은 거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용을 하고 철사 주식이 좀 떨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맞는 벗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것과 나와 무관한 그 어떤 도덕적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식이 어떻게 되든 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물은 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산은 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산에다가 뭘 그렇게 뭐 어 의미를 부여하고 어 물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에게는 어 그래야 우리는 객관적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어 그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그 관계성에 집착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 헷갈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음 저에게서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돌고 돌아 돈입니다 어 내가 써야 될 곳이 생기면은 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 안하고 그냥 써버리고 어 쓴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구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처음에 2천만원 천만원 가지고 시작하셨던 분들이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어디서 생겼는지도 막 돈들이 생겨나요 갑자기 1억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디 수익이겠습니까 설마 예 또 적금 깨고 그냥 뭐 또 빚을 내거나 다들 문자가 와요 주식이 막 오를 때 아 저 여기 지금 사실은 이거 저 보험 가입한 거 있는데 이거 차라리 주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천만원 2천만원 겨우 하시던 분들이 주식이 조금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면 막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어떤 분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회원님이신데 어 작게 시작해서 수익을 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문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어 어 HLB인가 어 HLB가 어 HLB 보니까 뭐 시세도 달아가지고 별 볼일 없는 기업이더만 음 아 모르고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 시세낸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사는 것은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리스크가 줄을 지어 리스크가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자리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리스크 덩어리 리스크 덩어리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부 시세 다 난 거 가지고 그거 뭐 100% 벌자고 하는 거라면 거기다가 또 이제 하는 말씀이 어 작게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수천만 원 집어넣고 그런다고 어 사면 수천만 원어치 이제 그 주식을 사면 어떻겠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 한 10억 있으면 하시라고 10억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될 거 같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될 거 같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니까 원칙이 다 무너지고 이 갈 거 같으니까 그냥 수천만 원 집어넣는 거야 그냥 우리가 갈 거 같으니까 네 이건 뭐냐면은 어 관념 속에서 우리가 또 헤매는 거예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경험이 쌓이고 시장의 어떤 무서움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어떤 교환 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 되지만 어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이제 이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 잘못 알아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돈은 돈입니다 물론 물고기는 물고기고 어 저는 저고 예 삶은 삼대로 가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고 그럼 제가 제목을 투자는 삶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어 어 투자는 삶이다라는 것 투자는 변동성의 연속이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에요 동사 삶도 삶은 뭐예요 삶이라는 건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은 명사가 아니고 그건 동명사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명사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동사죠 우리가 시간이잖아요 삶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가 순간순간 오늘 순간이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살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늙어가고 변화하고 에 진화되어 진화된다기보다는 변해가잖아요 우리는 그쵸 늙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변화해 가는 거죠 동사와 동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투자는 동사 삶도 동사 이 둘의 동사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음 투자와 삶을 투자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적 삶을 강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투자도 그래서 어떤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삶 속에 투자라는 것이 같이 흐르도록 가는 것 그래서 투자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관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또 뭐 제가 비트코인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 나 이놈이 비트코인 진짜 환장하겄습니다 아주 제가 비트코인을 몇천만원 있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위태로움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려면 몇천만원 있어야 산다는 말씀 말씀하신 이후에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점 불테니까 제가 이제 위태로 뭐 잘 모르고 말한 거니까 이제 위태로움을 느꼈었다는 건데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몰라도 투자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어 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는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거지 트리거를 이렇게 하려는 거지 근데 그게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식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더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생활 동안 전 tv를 안 보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연속극 하나 안 보는 사람이 뉴스 한 번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왜?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한 1년 정도 tv 안 보다가 친구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다 알려줘요 자기들이 지금 뭐 지금 뭐 뭐 뭐 트럼프가 당선될 때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옆에 사람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음 그런 정도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제 인생에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어 왜냐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다 아빠 이거 불려줘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빠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나가 있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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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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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 있어 미안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비트코인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얘기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들리니까 문제에요 저한테 그 말은 뭐에요 아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위험 수위가 넘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치 경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닫고 살아보세요 그걸 모를 것 같죠 지나가다가요 디스플레이 된 것에서도 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이 안 찾아다녀도요 옆사람이 와서 야 이거 삼성전자 야야 뭐 이거 뭐 몰라 이러면서 야 테슬라 이러면서 얘기해준다니까요 주변에서 다 올라가야지 응 내가 내가 수행승으로 여러분들 산속에 깊이 박혀있는 수행승들이 모를 것 같죠 불자들이 와서 다 얘기해줘요 다 막 고자질해요 고자질 범준 스님이 앉아가지고 아 아 정보를 죄송합니다 정보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정보를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유를 하려고 하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사유를 하셔야지 그게 진짜 투자에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오래 못하게 잘 됐네 딱 20분이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사유의 힘을 한번 길러 보시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